파편 로카라 그 상대는 트윈 브레이드 코드 침략자다 저놈들을 잡아라 매복이야 훈련 스윙 아 오 남은 이치 50 서 오랫 ㅎㅎ 전투에 참여하라! 영광이 기다리니 어서 일가 보고 싶네요 전투에 참여하라! 어째서 불모의 땅에서는 일이 쉽게 풀리는 법이 없는 걸까? 불평하지 말고 어서 덤벼봐라! 협곡은 우리 것이다! 소리덕자를 위하여! 에드루신의 축복이 과자의 형상으로 더욱 강해졌다! 조하게 종이 중독에 잠을 지저분고 이modov로를 다짐이로 도와드리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자연이 맞설거에요. 쟁노술에 맞아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루카라, 저 불안해요. 저기 있는 막대기들이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죽지 않도록 노력해라! 아주 재미있겠는데? 벌써 끝이야? 흠! 넙션! 부상자들을 요새로 옮겨라! 뱃뱃뱃뱃뱃뱃 swallow 에엑 사막 부르카님! 방금 전투에서, 저에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흥! 넌 아직 마지막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어림도 없지 너한텐 역부족이야! 아뇨... 속보! 전립품이다! 속보! 전립품이다! 다 공격이다! 다 공격이다! 전립품 챙기고 좋지 히힛 반드시 이기겠어! 내 검을 복수를 원한다! 명을 따르겠다!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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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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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다구만 눈이 뜨라 다들 재미있겠는데 벌써 끝이야? 이 nailed다! 새거나 마찬가지라고!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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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렉이를 아무리 버리면 자연이 맞설거예요 어... 여긴 내 부역이야! 자, 듀오프, 순순히 대답해! 피글리라는 자는 어디 있지? 피글리라고? 그 녀석은 미쳐버렸어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더니 광산 안으로 도망가버렸지 어서 그 녀석을 쫓아가 봐! 너희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길 빌지 도망가버렸어